안녕하세요. 진해킴입니다. 영어, 중국어, 어학공부 혼자서 많이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셨죠? 말하자는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다, 최고 컨텐츠를 자랑합니다. 어학공부는 쉽고, 재미있고, 행복해야 꾸준히 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Fun, easy, so happy! 말하자는 기초 영어, 기초 중국어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하루 학습시간 15분 내로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어학은 운동처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성과가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중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초보자들에게 최적화된 말하자. 말하자는 전문 어학 컨텐츠로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서 현장감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몰입하게 되고 3개월 후면 저절로 입이 트이게 됩니다. 말하자와 함께 진짜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해보세요. 진학힘이 응원합니다.